자, 그 다음에는 오디오라고 하는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오디오라고 적혀있는 부분 있죠? 요걸 쓰면 되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직 레코딩 파일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임포트 미디어를 이용해서 제가 지금 그 전에 녹음해놨던 이 레코드 파일을 가져와서 요거를 바탕화면에 갖다 놓겠습니다. 타임라인을 올려놓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 오디오 트랙에 보면 요렇게 파동이 있죠? 저 파동이 제가 하는 말들, 그런 것들이 비주얼라이저 되이션 된 거죠. 자, 그러면 요기에 있는 요 소리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아니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같은 효과를 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바로 이 오디오라고 하는 탭을 이용하는 겁니다. 저 탭을 클릭하면 요 트랙의 상태가 변경되면서 녹색으로 변경이 되죠. 만약에 여러분이 전체의 소리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볼륨 업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요걸 누르면 전체적으로 소리의 크기가 커집니다. 요걸 누르면 소리가 작아지면서 요기는 요 파동이, 파동의 폭이 좁아지고 있죠. 예,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특정한 영역의 소리만 키우고 싶다고 한다면 자, 여기 이 부분, 제가 지금 타임라인에 슬라이더를 갖다 놓은 저 부분의 소리만, 저 부분의 소리부터 키우고 싶다면 자, 타임라인은 저기다 갖다 놓고 add audio point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음, 점이 생기죠. 저런 걸 이제 키 프레임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리고 요렇게 조금 움직인 다음에 요기까지 소리를 키우고 싶다고 하면 자, 요기까지요. 요 부분만 소리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add point를 또 합니다. 요렇게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요렇게 올리면 안되죠. 제가 헷갈렸네요. 자, 그리고 중간에 한 번 더 키 포인트를 줘야 돼요. 그리고 요기도 한 번 또 키 포인트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기 있는 요 부분 있죠. 이 안쪽에 있는 두 개의 점 사이에 있는 점 사이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으면 저 중간에 있는 교차점에만 붉은색 라인이 생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요렇게 올리시면 자, 요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예, 화면 바깥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주 크게 키우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한다면 손을 놓으면 보시는 것처럼 이 영역의 소리만 증폭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번에는 스팸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뭐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잘 들려요. 여러분들 이제 따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볼륨 레벨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볼륨 레벨링이라는 것은 소리를 좀 더 균일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건데 요런 거는 사실 항상 써서 좋은 게 아니라 이걸 썼을 때 뭔가 소리가 왜곡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걸 직접 한번 체크하면서 이게 지금 내가 촬영한 내가 녹화한, 녹음한 소리에 적당한가? 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셔야 되고요. 노이즈 리머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주위에 있는 소리, 노이즈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건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이걸 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게 효과가 있다면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이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성의 소리, 여성의 소리가 각각 음역대가 다르죠? 그 음역대가 다른 거에 따라서 좀 더 듣기 좋은 소리로 변환해 주는 것이 보이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라는 걸 제가 잠깐 깜빡했는데요. 요거까지 하고 오디오에 대한 수업을 마칠게요. 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은 소리가 페이드 인 같은 경우는 소리가 적었다가 소리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거고요. 페이드 아웃은 소리가 점점점 잡아지면서 사라지는 것이 페이드 아웃입니다. 자,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그 효과를 주기 위한 부분을 시간대를 블럭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블럭이 설정이 되죠? 이 상태에서 페이드 인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부적인 조정을 하고 싶으면 요기 있는 요 각각의 점들을 핸들링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렇게 핸들링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페이드 아웃 할 때는 요렇게 블럭 설정을 하고 페이드 아웃을 누르면 요렇게 소리가 줄어들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이 부분을 지나갈 때는 소리가 커지다가 요 부분을 지나갈 때는 소리가 작아지다가 소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렇게 특정한 영역을 요렇게 블럭 설정을 하고 슬라이스, 그 사일런스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그 부분이 구역의 소리가 확 없어지는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가 끊기는 부분이나 이런 데서 소리를 점차적으로 줄이면 좀 더 차분한 느낌으로 뭔가 자연스럽게 이 효과가 장면이 전환된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기능들이 페이드 인, 페이드 업 그리고 사일런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타이틀 클립이라는 것을 알아볼 건데요. 타이틀 클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영상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동영상 중간에 삽입하면서 아까 그 뒤에 나올 것이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내용의 것인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간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타이틀 클립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클릭하고요. 여기 보면 Add title 클립이라고 적혀있죠. 요거를 클릭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타임라인에 요렇게 생긴 박스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타이틀 클립이라고 적혀있죠. 요기는 타이틀 클립도 일종의 클립이기 때문에 클립 빈으로 가보시면 타이틀 클립이라고 카테고라이징 되어있는 그룹 안에 방금 추가한 타이틀 클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편집할 때는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편집하는 화면에 나가요. 그럼 요기에다가 여러분이 어떤 문자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캠타샤 스튜디오라고 적고요. 요렇게 블럭 설정을 하고 자 요 스튜디오 부분만 블럭 설정을 한 다음에 크기를 지정하면 자 특정 부분만 그 사이즈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요거는 한 20% 20% 정도 하고 요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요렇게 지정을 해서 스튜디오 부분만 색깔을 붉은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요 포맷 같은 것들은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워낙 기초적인 것들이니까 딱 보면 아실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요 타이틀 클립을 삽입할 수 있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이용해서 저 뒤에다가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클립 빈으로 들어가서 요기에 있는 레코딩 파일을 제가 타임라인에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시작을 한번 시켜볼까요? 자 어떤가요? 자 이 동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 동영상이 어떤 내용인지를 간판을 앞에다 달고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중간쯤에다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타이틀 클립을 넣고 싶다면 스플리트를 하고요. 타이틀 클립으로 들어간 다음에 에드 타이틀 클립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타이틀 클립이 삽입이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가 캠타시아 레코더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해서 그 다음 동영상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타이틀 클립이 너무 길다 라고 하면 요렇게 마우스로 요렇게 조정하시면 요 길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빨리 이 타이틀 클립이 사라지게 하거나 좀 더 길게 타이틀 클립이 유지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